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함몰 유도 수술을 되게 많이 해요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두세 번씩 하고 적게 할 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래요 함몰 유도가 딴 데서 거저당하고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함몰 유도가 쉬울 땐 쉬운데 어렸을 땐 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유도 아래의 조직이 얼마나 단단한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사실은 수술을 해봐야 알아요 진찰도 해보고 마취가 잘 퍼지나 이런 것도 보고 어디까지 마취할 것이냐 이런 것도 보고 그렇지만 결국은 수술할 때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들어간 유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단단한 조직을 어느 정도까지 끊어줄 것이냐 그게 관건이에요 너무 많이 끊으면 수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을 잘 타야 되는데 너무 조금 하면 또 그냥 금방 재발해요 저희도 재발하는 경우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해드려요 그러니까 0%는 없어요 0%는 없는데 다시 오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하면 대부분 괜찮아지고 이렇게 들어갔던 게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리면 돼요 그 저희가 사실 구멍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수술법은 절개법을 변형한 거예요 그냥 유도의 가운데를 열고 들어가는 수술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쪽에 한쪽에 구멍내가지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은 양쪽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걸린다는데 저희는 한쪽에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 절개법으로 해야 재발이 적고 그렇다는데 그런 얘기도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원판불병의 법칙이에요 유방도 그렇고 엉덩이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원판불병의 법칙이라서 원판이 제일 중요하지만 진짜 함물류도는 어느 정도로 심하시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절개법이 더 재발을 안 한다? 그런 게 어딨어 절개법에다가 괴사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희는 어쨌든 구멍을 작게 내내는 이유가 수두를 빨리 하려는 게 아니라 괴사를 적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유두를 그래서 그런 거죠 유방 같은 경우는 유방에 멍울이 있으면 같이 제거하는 경우도 꽤 돼요 마모톰이나 백스코, 엔코 이런 걸로 제거를 하는데 그게 조그만 5mm에서 7mm 정도 절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함몰유두 교정하면서 거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멍을 떼 낸 다음에 함몰유두는 쌈지 봉합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두가 당겨지는 조직을 끌어준다고 해서 유두가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녹지 않은 식으로 쌈지 봉합을 돌려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쌈지 봉합을 돌릴 때 그러면 이 구멍이 작아져요 더 더 작아지니까 한 마모톰이 들어가는 자리 5mm, 7mm 이것도 그냥 안 꿰매도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분이 그런 경우셨어요 극 3단계죠 그러니까 그냥 3단계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힘드신 그런 3단계이신 함몰유두를 이제 절개를 안 하고서 구멍만 내고 원포인트로 이제 하는 방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멍울도 같이 제거한 거죠 총파를 보니까 이제 유방에 멍울이 있어가지고 이 유두에 자꾸 노폐물이 껴가지고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함몰류도 또 교정하러 오시는 거죠 뭐 세게 당겨도 나오지도 않고 막 원래는 자극을 줘서 얼마나 버티냐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걸 보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진찰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그 밑에 단단한 조직이 있나 넓게 있나 얇게 있나 이제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거를 다 디자인을 짜고서 수술에 들어가야지 그냥 수술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진찰법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찰법도 만든 거예요 돌아다니시다가 오신 분은 어? 이 병원은 진찰이랑 설명이 다 다르네? 그러고서 저희한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정하니까 이제 잎몸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꿰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되니까 그게 좋죠 제주도랑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다가 내려가지고 그날 바로 내려가시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마모통원 백스코어 앵코어 같은 거로 제거한 유방먹은 것들은 조직검사를 내니까 그냥 단순히 섬유선종 이런 거 나왔어요 암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